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이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대 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정책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밀착된 겁니다.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바라긴 어렵다면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looking at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 these days, it suggests pretty clearly that the days when the Russians and Chinese were prepared to help on North Korea, those days are over. And so now there is a possibility, maybe even a strong possibility, that Russia may soon be providing North Korea with weapons-related, military-related technology and support that would pose a direct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f that happens, then South Korea needs to think very clearly, very carefully, very strategically, very strategically and very urgently about how to respond to this new threat that has been aided and abetted directly by Moscow.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러시아가 전투기 관련 기술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유도 엔진 관련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석자도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면 최근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내 푸틴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러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되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욱 밀접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셉 디트란이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러 간 밀착은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디트란이 전 차석 대사는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10대 경제국이자 국제 주요 플레이어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진 않고 한러 관계를 관리하며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 역시 푸틴의 전략적 이유와 이해관계 등으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 협력을 끌어낼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거나 적어도 더는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계속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도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관심을 보였고 현재 방침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등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